식단 조절을 한 사람과 또 운동을 하면서 조절을 한 사람을 봤더니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은 내장 비만이 훨씬 많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장 지방 얘기하고 있잖아요. 이걸 없애려면 반드시 전신 유산소 운동이 들어가야 됩니다. 그래서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. 네,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준비한 게 있는데요. 바로 이 더신입니다. 더신입니다.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이때 또 꽃이 바로 스케이트잖아요. 그런데 저희 환자들 보니까 추워서 걷는 걸 이제 못 하시겠다고 하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케이트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양쪽을 갖다 벌리시고 스케이트 동작 하듯이 빨리빨리 해주시면 돼요. 이걸 갖다 20회 약간 스케이트 하듯이 쫙 벌리는데 벌릴 때도 이걸 앞쪽으로 조금 여기 체중을 해서 좀 빨리빨리. 20회 정도 하면 가슴이 좀 두근두근 대거든요. 이게 저는 신발을 신고 있지만 어머님들이 맨발로 안 돼 더신을 신으시고 자세를 좀 잡고 약간 구부르시고. 처음에는 천천히 해보세요.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심박동이 좀 돼야 되거든요. 힘들어 보여요. 그러니까 더신을 신는 이유가. 이게 부드러워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 생각보다 가슴이 심박동이 되고 이게 많이 하다 보면 좀 땀이 나세요. 더신을 신는 이유는 좀 미끄러지라고 그렇게 신는 건가요? 그렇죠. 더신이랑 수면량말 있죠. 이런 거 괜찮으세요. 선생님. 순천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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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심박수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뭐 오해 중요한 거예요? 지방이 없어지려는 운동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최대 심박수라고 있어요. 내 심장이 최대 심박수를 띌 때 거기에 한 80% 대하 지방이 막 태우기 시작하는데 보통 220에서 본인 나이를 빼세요. 220에서. 그래서 만약 220에 우리. 44여죠. 44여.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한. 176. 176. 그렇죠. 거기에 한 80%만 한 120, 30 사이가 되고. 그냥 마찬가지 거기에서. 하나 덜 빼면 돼요. 그렇죠. 177. 그래서 지금 찾은 게 본인의 심박수거든요. 몇 나오세요? 지금 현재 91이요. 91. 저는 72이요. 정상 심박수는 60에서 100이 정상이세요. 그런데 이제 그게 아까처럼 120, 130이 되면 내 최대 심박수의 80%가 되니까 그때 또는 지방 연소가 잘 되는 거예요. 그때요. 그럼 그 최대 심박수를 오래 유지할수록 오히려 지방이 잘 타겠네요. 네. 그래서 이거를 어머님들은 이렇게 차는 게 없잖아요.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두근두근 맥박을 만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10초만 딱 재시고 이게 곱하기 6을 하면 1분 동안 심박수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이것도 번거로우면 저는 설명할 때 저처럼 이게 내 최대 심박수 한 70% 돼요. 그러니까 운동을 이렇게 하시면서 옆사람 말 못 할 정도로 힘들다. 그게 최대 심박수인 겁니다. 그러면 최기야 아나운서하고 저거 한번 해볼까요? 해볼까요? 굳이 누가 최대 심박수가 빨리 올라가는지. 좀 더 빨리 이제 좀 빠르셔야 돼요. 너무 잘하시는데. 빨리 빨리.